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219라고 합니다. 주로 리테일 고객분들의 이런 클라우드 여정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클라우드를 통한 온오프라인 비즈니스의 통합 GS리테일의 현대화라는 주제로 GS리테일의 플랫폼 현대화 팀장님이신 주길재 팀장님과 함께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총 8가지고요. 우선 제가 GS리테일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클라우드 여정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리테일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총 오늘 3가지의 플랫폼 현대화와 관련된 얘기를 드릴 건데 그 중에서 데이터 플랫폼 관련된 얘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길재 팀장님께서 GS리테일이 왜 클라우드로 가고자 하는가 그리고 온오프라인 데이터 통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B2C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인 우리 동네 GS와 점포 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현대화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GS리테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선 편의점 회사다 혹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업이다 라는 선입견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2021년에 GS홈쇼핑과 합병해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GS리테일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선입견과 조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같이 수많은 프로젝트와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GS리테일이 어떻게 보면 전통기업이라기보다는 IT기업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리테일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회사예요. 업계에서 1위고 16,000개에서 7,000개에 달하는 GS25라고 하는 편의점과 GS더프레쉬라고 하는 슈퍼마켓 체인을 가지고 있죠. 과거에는 이런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합병 이후에 온라인 비즈니스라던 GS홈쇼핑과 함께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은 전체 임직원의 10% 이상이 IT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나 인프라, 혹은 데이터, 머신러닝 등등 역량 있는 빌더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신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IT 역량을 기반으로 비즈니스에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와 관련된 여정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2020년에서 21년 초에 걸쳐서 기존의 GS홈쇼핑에서 진행하던 GS샵이라고 하는 이커머스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화하고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완료해서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리테일과 홈쇼핑의 합병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여정을 잠깐 멈추고 계셨습니다. 합병이 모두 완료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클라우드 여정을 진행을 하셨고요. 사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건 전사통합 데이터레이크를 만드신 거였어요. 기존의 홈쇼핑과 리테일에서 각각 온프렘에 가지고 있던 빅데이터 플랫폼을 하나로 모으고 클라우드로 올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셨고요. 이런 전사통합 데이터레이크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마케팅 캠페인 시스템도 있고요. 검색 플랫폼도 마이그레이션 하시고 그리고 GS리테일과 홈쇼핑의 각종 비즈니스 지표들을 보여주는 대시보드 플랫폼도 빠르게 오픈을 하셨죠. 결국에는 데이터가 클라우드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빠른 진행이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객 행동 데이터 역시 이런 데이터 레이크에 모두 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 퍼솔라이즈 기반으로 실시간 개인화 추천도 GS 더 프레쉬라고 하는 신선식품 애플리케이션에 빠르게 런치를 하셨습니다. 또한 머신러닝과 관련된 세이지메이커와 캔버스를 이용한 머신러닝 개발도 하고 계시고요. 이런 데이터를 쉽게 가져오고 탐색하고 전처리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진 모델을 쉽게 프로덕션에 배포할 수 있는 아미롭스 아키텍처도 구축해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퀵커머스 애플리케이션인 우리 동네 GS라는 애플리케이션 역시 클라우드상에서 오픈을 하셨어요. 기존에 GS25 애플리케이션의 그런 심플한 구조에서 여러가지 기능을 합쳐서 퀵커머스라고 하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16,000개에서 7,000개에 달하는 이런 편의점에서 엔드 고객한테 빠르게 근거리 배송을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성공적으로 런칭을 해서 서비스 중이시고요. 2023년 들어서는 조금 더 기존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들을 현대화하고 마이그레이션한 작업을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GS리테일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시스템이 점포경영 시스템인데요. 이 점포경영 시스템도 현재 클라우드로 현대화해서 마이그레이션한 작업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레거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ERP라던가 물류 시스템 역시 현재 마이그레이션을 평가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성을 얘기 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리테일 시스템들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리테일 기업들은 B2C 비즈니스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객 접점 시스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고객 접점 시스템 혹은 오프라인 고객 접점 시스템들이 있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같은 기본적인 커머스 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오프라인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옴니채널 형태의 서비스를 가지게 될 겁니다. 방송이나 라이브 커머스가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리테일은 또 오프라인 시스템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포스 시스템이라던가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고요. 최근에는 스마트 스토어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무인점포 혹은 키오스크 같은 시스템들이라던가 아니면 IoT나 혹은 카메라 기반으로 고객 동선을 분석해서 이거를 결국에는 마케팅에 활용을 한다든가 같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스마트 스토어 시스템들을 리테일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러한 고객 접점 시스템들은 각각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한다던가 발주나 재고를 하는 지원 시스템에 도움을 받을 거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공통 시스템들이 있을 겁니다. 마케팅이나 CRM, ERP처럼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도 있을 거고요. 리테일 기업들은 특히 물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WMS, TMS, SCM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검색이나 추천 같은 공통 플랫폼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최근에는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CDP라고 해서 고객을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고 감안 고객을 찾아내는 시스템도 많은 고객분들이 검토하고 계십니다. 또한 최근에 서드파티 쿠키 이슈로 인해서 리테일러들한테 광고 비즈니스의 기회가 더 많이 생겼죠. 이런 것들이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광고 비즈니스 역시 공통 영역에 속할 겁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시스템들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거고 이런 데이터들은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에 있는 다양한 시스템에 저장되고 분석되고 활용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걸 고객 서비스 운영 관점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고객들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시스템을 고객 접점 시스템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각각 고객 접점에 있는 시스템들은 각각의 지원 시스템 혹은 공통 영역의 시스템들과 수많은 인터랙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공통 영역 안에 있는 시스템들 간에도 굉장히 복잡한 서로 간의 요청과 응답이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고객이 이커머스 앱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 애플리케이션은 공통 영역에 있는 검색과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고객의 경험을 높일 거고요. 그리고 물류 시스템 등을 통해서 배송과 재고 파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나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추가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죠. 그리고 반면에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관점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이런 수많은 시스템들은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건 트랜잭션 형태의 정형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로그 형태의 비정형 혹은 반정형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시스템들은 데이터 웨어스나 빅데이터 플랫폼에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조금 더 컴팩트하고 분석돼서 가치 있는 데이터로 가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BI를 통해 리포팅이 되거나 혹은 머신러닝의 데이터 소스로 활용되어지면서 모델화되어서 다시 공통 영역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다양한 시스템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시스템이 늘어면 늘어날수록 복잡성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선형이 아니라 지수형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굉장히 복잡한 리테일 시스템들 구축하고 운영하고 개선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일일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는 복잡한 시스템을 굉장히 안전하게 또 빠르게 연결해야 되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이터도 저장을 해줘야 되죠. 스토리지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적절한 아키텍처 정책 같은 것도 수립을 해줘야 되고 비즈니스 요구사항도 빠르게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리소스도 제공을 해드려야 되죠.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리소스를 필요 없는 곳에 리소스를 빼는 이런 관리적인 요소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싱글 포인트 페일러가 없는 HA 구성도 고민하고 DR도 구성하고 실제로 DR이 잘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검증도 해야 될 겁니다.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하고 요구사항도 많죠. 이런 것들을 파편화된 시스템으로 모두 구성한다고 하면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아질 거고요. 이런 복잡한 리테일 시스템들을 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플랫폼은 사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알고 계시는 대로 클라우드 그중에서도 AWS 플랫폼처럼 가장 넓고 깊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플랫폼을 사용을 하시면 IT 담당자들의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고 비즈니스를 빠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S 리테일도 클라우드의 전환을 결정을 하신 거고 이걸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세 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인 데이터 플랫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저희가 레이카우스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그런데 사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에코 시스템을 거의 다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제가 최초에 양사가 합병이 되면서 온프렘에 있던 빅데이터 시스템 하드 플랫폼들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했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때 아마존 EMR을 이용을 했고요. 이 아마존 EMR을 통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서비스하는 작업들을 완료를 하셨습니다. 아마존 EMR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기반의 하드 스파크 표준 프로토콜을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난이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변경사항을 최소화하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는 아마존 S3에 저장이 되고요. 그런 얘기는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저장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하면서 비용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가 커지게 되면 점점 많은 조직에서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될 거고요. 이때 필연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정 부서는 특정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되거나 혹은 하지 않아야 되거나 이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이런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AWS 레이크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GS Retail은 현재 접근 권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SQL 정형 분석 커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마존 아테나를 이용해서 애드워 커리를 하시거나 조금 더 복잡한 커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이용하고 계세요. 특히 아마존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던 데이터 아키텍처와 관련된 수많은 피처들이 굉장히 빠르게 릴리즈가 됐거든요. 서버리스라던가 혹은 페더레이션 커리 아니면 최근에 제로 ETL 같은 피처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을 GS Retail과 저희 AWS가 계속해서 인터랙션을 계속하면서 이 부분이 고객 환경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머신러닝 환경이랑 개발 환경과 관련해서도 데이터가 데이터레이트에 저장이 되어 있죠. 이걸 SageMaker, SageMaker, SageMaker 캔버스 기반의 머신러닝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전처리하거나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모델을 최종적으로 프로덕션에 디플로이하기 위해서 에미노프 아키텍처 역시 잘 구성해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비즈니스 IT가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캐나다 우주비행사인 크리스 헤드필드가 했던 얘기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있는 일에는 거의 다 위험이 따른다고 하죠. 창업이나 독립, 혹은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우주비행 할 때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를 클라우드 전환을 할 대로 바꿔도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GS 리테일을 보다 가치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리스크와 열심히 싸우고 계신 주길지의 팀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GS 리테일에서 플랫폼 현대화를 저희 GS 리테일이 클라우드로 가고자 하는 이유 자체는 다른 업체들과 동일할 겁니다. 결국에는 내 솔루션 자료인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비즈니스의 성장성하고 지속성을 합보하기에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지 경쟁 우위를 합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쟁을 따라잡기 위해서도 기술을 현대화시키면서 디지털화가 가속화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더 발전을 해야지 비즈니스에 대한 지속성을 합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경쟁 우위를 합보하겠다. 우리가 신속한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개발 관점에서는 개발 생활성을 향상을 시키겠다. 그리고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고 개발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빠르게 실패할 경우에 빠르게 실패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게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관리에 대한 용이성, 리소스에 대한 스케일링, 그리고 캡패스에 대한 투자보다는 오패스에 대한 전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달에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GS 홈쇼핑이랑 오프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GS 리테일이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했을 때 저희가 기대했던 바 중에 가장 큰 것들은 그 고객들의 계정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흐름도 같이 엮고 고객에 대한 노엘티를 부여를 해서 고객 시너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커머스하고 오프라인 커머스하고 다른 상품군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도 융합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를 다변화시켜서 매출에 좀 더 증대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GS 리테일이 추구하는 바는 고객 생활 속에 밀접하게 스며들어서 고객의 나이프 스타일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의 미래 성장을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업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우리 동네 GS라는 앱을 런칭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코로나가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라서 실제 키커머스 시장에서 경쟁이 되게 심하였습니다. 배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쿠팡이츠 요기에는 저희가 지분투자를 했던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키커머스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합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동네 GS를 만들면서 어떤 통합을 통해서 고객의 어떤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우리 동네 GS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GS25라는 앱이 있었고요. GS The Flash라는 앱이 슈퍼 쪽의 앱이 있었고 더팝은 멤버십 관련된 것들 그리고 우리 동네 딜리버리라는 앱이 있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 비슷비슷한 서비스 같은데 왜 다 이렇게 별도로 존재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조속하는 부분도 다 나눠져서 파편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우리 동네 GS라는 앱을 만들어서 런칭을 했었습니다. 주관했던 팀은 이제 오퍼화라는 팀이 있었고 저희 팀에서는 설계와 개발에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GS라는 앱을 만들면서 아마존의 EKS 기반의 컨테이너 베이스로 앱을 다 올렸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API 레벨과 실제 정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캐싱 레벨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 실제 트래픽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성은 아마존의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에 올려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런칭한 비즈니스 아웃컴을 보게 되면 런칭하기 전 대비해서 우리동네 GS클럽이라고 저희가 구독 모델이 있거든요. 180% 가입자 수가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웹 다운로드도 정년 동기 대비 8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딜 서비스의 실적도 동기간 대비해가지고 배달이 2배 픽업이 약 6배 정도 증가하는 캐거를 이뤘습니다. 혹시 저희 우리동네 GS를 사용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구글플레이 스토어랑 애플의 웹스토어에서 저희가 절차를 위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한번 깔아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결제하는 것보다는 이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시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저희 좀 아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플랫폼에 현대화를 하게 되면 저희의 전략은 크게는 세꼭지로 나눠지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현대화할 것이냐 그리고 프로세스랑 UX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현대화할 것이냐라고 나눠지는데 저희의 관점은 일단은 진행할 때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프로세스와 UX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보고 있고 가장 마지막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변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현대화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니아게팅을 해서 전면적으로 재개편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만들어진 시스템 쓰고 있는 시스템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 동작을 하고 있지만 10년 전에 시절에는 그게 최적의 방법이었지만 10년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게 최적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의 생각은 전체적으로 니아게팅을 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빙산이 보이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빙산을 보게 됐을 때 그 빙산, 수면 위에 떠 있는 모습만 보거든요. 이것도 이제 플랫폼에 대한 현대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이제 보이는 영역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든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고 실제 수면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은 어떤 비즈니스적인 기능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떤 실제 사용되는 어떤 스택들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까지 현대화가 돼야지 보이는 영역까지 어떤 비즈니스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전 영역에 대해서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현대화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과거의 네거십 플랫폼일 경우에는 그 시점에는 최적의 방법이었지만 시간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부채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지 않는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 개발자분들이 계셨을 때도 현재 쓰는 기술 스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커리어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형태인 거고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화를 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 맞는 최적의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부채가 없고 기존에 있는 기술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에 대한 어떠한 지수석이라든가 핫장 기회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불과 몇 년 전부터 시장에 계신 좋은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 힘들게 모셔온 개발자분들이 여기 와서 좋은 개발 환경이랑 좋은 개발 문화에서 일을 잘 하셔야지 저희 비즈니스가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스택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떠나기 때문에 저희한테 큰 손실이기 때문에 사람 관점에서도 현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GS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프론트엔드단에 있는 앱은 과거에 약 5개, 4개의 앱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단은 BTC용이랑 B2E용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사이드 이펙트를 받아서 다 장애로 이어지는 형태가 되어 있었고 인프라는 이제 IDC 위에 그냥 베어메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새롭게 하면서 프론트엔드단을 BTC와 B2E로 분리를 하고 백엔드도 B2C와 B2E를 분리를 하면서 서로 간의 간섭이 없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은 실제 백엔드 프론트엔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아마존에 올려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향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던 장점은 결국에는 이제 통합 앱 제공함으로 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사용 편의성을 이제 증가시켰고요. 시스템의 분리 함으로 인해서 안전성을 합보를 했고 트래픽 증가가 발생했을 때도 실제 아마존에 있는 컨테이너 케파를 이용해서 팟을 여러 개 띄울 형태로 안전성을 합보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계속 키커머스 시장을 대응하면서 합창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방법이었던 거죠. 지금 이제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점포경영 시스템인데요. 이 점포경영 시스템은 편의점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혹시 여기에 이제 나의 해방일지라고 혹시 그 드라마 넷플리스 보신 분이 있나요? 거기 보면 그 남자분이 편의점에 일을 하시죠. 그 분이 이제 ofc고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저희는 경영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을 운영할 때 보면 어떠한 상품을 취급할 것인지 이 상품의 재고가 있는지 재고가 없으면 이제 발주를 넣어야 되고 내 매출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게 점포경영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점포경영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현재 만들어진 지 되게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비즈니스 요구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상형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고비형 구조가 되어 있고 과거에는 저희가 지금처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뭔가 비즈니스 로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 DB에 있는 프로시저라든가 PLHQ라든가 이런 식으로 노직을 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투비에는 이 점포경영을 설계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모노래식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이제 미니 서비스 혹은 모듈러 모노래식 형태로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연주나 OFC 분들한테 이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US도 변경을 하면서 사용 프랫폼을 증대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해당하는 기대효과는 결국에는 비즈 변화를 대응하고 경연주가 많은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신 다음에 자율적으로 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OFC가 시간을 합포하고 좀 더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행위는 다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지도성을 합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현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개 이런 업무가 되게 챌린지에요. 어렵습니다. 이게 잘해야 분전이거든요. 실패 확률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코드들을 보게 되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스파켓티 현태로 이제 코드들이 서로 엮여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모드 간에는 타이틀리하게 이제 커플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다가 클라우드 전환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기술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원칙을 세웠거든요. 앞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PL, SQL, 프로시저, 커스텀 펀션들을 최소한으로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이중성을 최소화 시키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닫는 그릇이지 그 안에서 어떤 노직을 돌아가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듈로 보는 식이라 미니 서비스에 대한 것을 도입을 해서 실제 그 모듈 간의 유연성을 합보를 시키자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간의 연계 그러니까 점포 경영은 외적으로 대외 되는 시스템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페이스로 무조건 손실을 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DB 링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리패키징 확장 저희가 글로벌도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현재 쓰고 있는 모듈이 안 맞을 수가 있고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리패키징 할 수 있는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기술 세션이 아니라 인더스트리 세션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모노리식이라는 아키텍처는 좀 거대한 박스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켜 놓은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3티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UI,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베이스 어셋 레이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은 모듈러 모노리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모듈러 모노리식도 하나의 박스 안에 모든 걸 넣긴 했지만 그 안에 이제 모델들을 만들어 가지고 언제라도 이제 리패키징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뭐냐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이게 btc가 아닙니다.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경연주 하고 ofc분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낮게 낮은 부착성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벤트 같은 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글로벌을 고려해 가지고 리패키징이 가능해야 되는 구조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고민했었거든요. 아, 모노리식으로 만약 만들어 버릴까? 근데 모노리식으로 만들게 되면 리패키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분산 아키테식으로 쓸까? 다 수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대표 유니쉬의 개수가 되게 증가하기 때문에 부착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할 것인가 마찬가지인 이유로 얘를 선택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방식은 모듈러 모노리식입니다. 일부는 미니서비스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모듈러 모노리식의 아키테처를 이 백그라운드 상황에서는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현재는 이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현대 여정했을 때 점프경영의 네이어드 아키테처를 보시게 되면 크게는 이제 프론트엔드 레이어 백엔드 레이어 커먼 레이어로 나눠져 있고요. 프론트엔드는 유저 인터페이스 담당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편의성을 증가해준 US가 개선하고 글로벌 비이스를 고려해가지고 다구고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백엔드 내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기능들은 클라우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제 EKS 위에 동작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있고 도메인 관점에 이제 모드를 분리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명확한 경계를 줄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색 레이어는 DB 이전성을 최소한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동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배치 레이어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개발의 용량 커먼 레이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포 경영의 오브라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 일단 점포에 있는 포스기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 포스기는 저희가 이제 vpm 망으로 되어 있어서 AWS에 있는 이제 EKS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 EKS 하부에는 논리적으로 이제 구분될 수 있는 네인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저희가 점포에 대한 것들은 A라는 네인스페이스 그리고 해공페이스가 또 있거든요. 거기는 또 B라는 네인스페이스를 좀 분리를 하는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래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델러 문화식으로 한 꽃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분리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미니 서비스 형태로 분리를 해서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회라든가 대내 또 데이터 레이크한테 데이터를 주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오버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에는 없었던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퍼블릭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이나 PC 레타, 타블릿에서 접속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의 비즈니스 아웃컴을 보게 되면은 이제 OFC 철수씨가 점프에 가셔가지고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경연주분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비점프에 있는 경연주가 뭔가 달라는 거예요. 매치 올릴 방법이 없냐. 그리고 발주를 놓고 싶은데 상품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실제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네트합을 갖고 오게 되면 괜찮은데 네트합도 갖고 오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효과는 저희가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번엔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브라우저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어디서나 쓸 수 있습니다. 그 애니타임은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의 꼬치를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작업들이 OFC나 경연주분들의 업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스마트 워크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많은 베네피트 중에 한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하남의 계획은 저희가 작년에 우리 동네 GS를 완료를 했고요. 꼭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포 경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포 경영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가맹지원, MD, 슈퍼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들이 완료가 되면 가장 마지막에는 저희가 인터페이스의 변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기존 오라클에서 AWS를 오라로 바꾸는 그런 형태의 작업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알버트 아이스테인의 말씀 갖고 왔는데요. 플랫폼 현대라는 작업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계신 경영진 분들이 저희가 보고를 했을 때 그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주시고 하는 것들은 이게 어려운 속에서도 분명히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희도 이 어려운 한가운데서 잘 성공을 시킨 다음에 그 기회를 잡아서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사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릴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클라우드를 통한 온오프라인 비즈니스의 통합 GS 리테일의 현대화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드렸는데요. 요약해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GS 리테일 왜 클라우드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신속성 그리고 기술에 대한 현대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경쟁 상황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 클라우드로 간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온오프라인 데이터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주셨죠. 기존의 리테일과 홈쇼핑이 각각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결합하고 이런 상품과 고객 관점에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 플랫폼이 가진 장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플랫폼 현대화 어렵지만 꼭 가야 될 길이다 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 뵈면 10년 이상 된 시스템들 혹은 유지 보수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계신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좀 리스크한 일이죠. 언젠가 해결해야 될 기술 부채를 계속 안고 계시는 건데 오늘을 계기로 조금 플랫폼 현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실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비즈니스 경쟁력이 되는 시대죠. 그리고 이런 현대화 진행하실 때 저희 AWS와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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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